이렇게 이렇게 나눠줘. 우리 이쪽 디귿 자랑 이러면 가자. 야 이걸 12번 더 해야지. 야 이거 숨어있어야 돼. 도망 못 하자. 도망 못 하자. 철학이 안 돼. 어딘 숨어야 돼 그러니까. 뭔가 있어야 돼 지금. PD님! 저희에게도 혜택을 좀 주세요. 형! 얼른 혜택을 좀 주세요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자주 알려주는 곳이 너무 많이 기입하는 곳이 별로우니까. 오케이 10분. 차라리 15분에 한 번씩 2마리. 2마리? 15분에 한 번씩 2마리 오케이. 8동 실컷? 8동. 8동. 야! 빨리 와!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야! 아 나 안 좋아하지. 너무 잘 서. 너무 잘 서. 너무 잘 서. 아. 넌 진짜 살려줘? 어떻게 해. 너 우리 팀 할래?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뭐? 배신할 사람을 보여 지금? 야 근데 나 진짜. 야 승관 일로 와 봐. 아 됐어. 승관 빨리 해. 아니 야 승관 너희가 우리 팀을 해야 된다니까? 야 일로 와 봐. 나한테 한 번 말해 봐. 한 가지 알려줄게. 뭔데? 너희 팀 곧 죽어. 왜? 그게 비밀이야. It's my secret. 형! 어. 원우 형이. 우리 곧 있으면 다 죽는데. 야 이제 내가 못 뛰어다니겠어. 야 진짜 죽여 죽여. 위에 어떻게 가는데? 어떻게 오라 가야 되지?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 있어! 오케 거기 있을 것 같았어. 어쩐지 절대 못 내려가 나 지금 못 내려가 원! 바이 아 수완 썼어 수완? 다시 모여야 돼 우리 아 여기 설마 힘들었구나 와 진짜 또 갔다가 또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할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특성형 지금 처음 쓴 거 아닌가? 세 번째 쓴 거예요? 힘들었구나 많이 아니 가자 가자 다 올지 지금 아니 누가 지금 천막 위에 있다니까 천막 위에 천막 위에 있다고?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어 흑수야 어때? 없어 없어 없어? 저 처음 봐 붕땅 있는 거 보이지? 저기 다 빈 공간이잖아요 아 진짜? 수아야 나와봐 나 올라가 볼게 어? 물감? 저기 물감 야! 야! 거기 맞았대 여기래 그냥 물감이 딱 있거든요 여긴데 여길 어떻게 올라가 옆으로 여기 딱 숨어있는 게 문준이 같은데? 그치? 하나 둘 셋 아동 야! 여깄다 문준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! 여깄다 문준행 야! 여깄다 문준행 야! 반대로 가! 반대! 반대! 자! 반대로! 아! 얘 빠졌어! 나갔어! 얘 후후후 여기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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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멈춰! 10초 동안! 10초 동안! 8 거짓말이야! 야 거짓말인거 같은데? 아 거짓말이야? 야 뭐야? 7초 멈추는게 어딨어? 아 부승아 얼굴 불렸어! 아니 어디있었어? 천막 위에 진짜 혼자 안으로 올라가는데로 올라가 있었어 와 대단하다 야 얘를 어디갔어? 나 추워서 저기 있었어 우리가 너무 잘 숨어서 감독님들 위치를 알려주죠 와 진짜 물 없어 애들이 불렀어 야 애들 불러 얘들아 일로와 거기 위에 또 있어? 여기있어 여기 누구 있었어? 야 이 쥐놀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니? 와 우재형 대박이다 우와 다들 열심히 잘 올라왔네 가자 가자 다 젖지 않았냐? 아니 위쪽에 하나도 안 젖었어 우리 다 여기 내려오래 근데 이거 안 잡혔는데 왜 나와야 되지? 하나 주세요 빨리 이거 이거 충분히 솔직히 아웃이잖아요 어? 아 에이 이렇게 되면 너무 너무 잔인하지 야 잡아 우재형 잡아 에이 막 때린 길이다 잡았는데 아 사실 좀 애매해 잡아도 소용없는 거 늦어출기 재탈출 갈게 가 가 이거 약간 좀 내가 창피했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좀 사거리 해야 되나? 응 시작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instantaneous 명분이 생겼어요 명분이! 명분이 생겼다, 아니면 명분이! 랜고 파티! 아, 파티! 야, 버논아! 디노야, 이리 와, 디노야, 이리 와!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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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저런 애들을 잡아야 돼? 버논이 어디 오는 거야? 가자! 대기실로 들어가! 왜? 알아, 알아, 능력 쓴 건 알아! 왜? 한 번 더! 어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떻게 된 거야? 그러니까 뭐 10분간 우리가 능력을 못 쓰는 것 같은데. 난 너무 찾고 싶어, 지금! 승관아, 우리 못 움직여! 한 번 더! 새!